건프라군! 건프라군! 이거 알고 있어? 군시초문이야. 안 되겠네요. 어? 우리도 항상 업데이트하는 건 물론이고 유저의 니즈에 딱 맞춘 크리티컬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요. 아, 전 에일스트프라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짜증나게 말 끝마다 영원해. 건담 빌드 시리즈는 커스터마이징한 건프라끼리 배러를 벌이는 이노베이티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에일스트라이크 건담이 모티브인 건프라가 캐스팅된다는 말씀! 있잖아. 에일스트프라군의 에일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건 바로 리서치에서 답변을… 정작 그거 모르는 거냐? 또 한 명의 멤버를 소개할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빌드 스티프라군입니다. 아니, 저 로봇 같은 말투는 뭐야?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을 배우고 있거든요. 요즘 나온 AI가 말을 더 잘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리즈의 매력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스포는 제가 커버할게요. 그 이유는 안 돼 참아! 원래 건담 빌드 메타버스는 어어… 검프라ienie 안 돼 그런 적이… 어어… 썼…. 이제… 그리고 건프라군이 불편합니다. 그건 안 숨기는구나 이번 타이틀의 계기로 믹싱에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믹싱이 여러 프라모델의 파츠를 조합해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였나? 아 빙고 귀찮아 그래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해보지 뭐 첫 번째 믹싱은 이거 이름하여 양산형 샤아 자쿠군 와우 센스티브예요 다음은 이거 샤아 전용 진프라군 이노벨티브하군요 마지막은 이거다 녹차 아이스크림과 자쿠프라군 세트 빙사벨도 곁들였어 왜 나만 디저트야 건프라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건담 빌드 메타버스 건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